한글자막 by 한효정 솔직히 오래갈 줄 몰랐어 어떠한 상황에도 늘 나의 곁에 있던 너야 네가 보는 대로 바라보고 싶어 가득대로 맞춰 따라 걷고 싶어 좋은 날은 함께해도 좋지만 네가 힘이 될 때 너 옆에 잇고 싶어 볼링남자로 인해서 2쇼 두 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죠? 부끄러워하죠 먼저 데뷔 10년차가 됐어요 하이라이트 양효섭 용준영 선수 신인이면서도 또 노력하니까 저보다 선배인 친구들이에요 대단합니다 저는 정말 정말 너무 좋아 고맙습니다 아마 많이 졸린다고요 진짜 아무튼 뭐 흔밖에 남지 않는 2016년 저희 지낸 거 그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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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Y conversations Rhode Island футб epsilon bye 귀엽다 엄청나게 귀여웠다 지금 흐흐 저거구나 어억 아 또 꼬난지 여기가 여기가 하하하 보다 또 뭐 College of Joey 멘트 하나 둘 셋 연경아 밥 먹자 뻥이야 울지마 대세가 있으니까요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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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, 이거 이몽nap 우리가 OUR 이모콘 아니야? 두꺼기다 두꺼기 이거? 두꺼기 야 두꺼기 검톡 라이언 야 저거 찍어가지고 얼굴 봤자 나하하하하 인나 하하하하 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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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 이 이 이 이 아이유 선배님이랑 노래 불러요 무슨 노래요? 애인이 생기면 하고싶은 일 야 진짜로 애인이 생기면 하고싶은 일 놀이공원도 가고 깜짝 이벤트도 해주고 아이유 씨랑 하면? 부끄러워서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? 무대도 잘 못하겠는데 아이유 씨는 수집은 남자 요섭 씨와의 무대 어떠셨나요? Gardening 네 만족erry 18 이 operate 22 0 번 너가 다 가져 according to be Dang 안녕 Bo 10 30 pants 다음 저희 앨범은 밴드 할 거예요. 여러분의 하스밴드. 마치 저를 닮은 기녀. 아름다운 위로의 하스밴드. 아름다운 위로의 하스밴드. 아일만히 야 아유 귀여워 하하하하하 아유 귀여워 하하하하하 자 이쪽 옆에는 연합팀이죠? CNBLUE FTAILEND 분들 모셨습니다 어? 앉아계시면 안돼요? 너무 크셔서요 요석도 끄네요 다들 앉아서 우리 편하게 편하게 한번 해볼까요? 엠 스트뜰 likelihood 오늘 빠른 아이를 무엇 시나 nel 어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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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게 여러가지가 있어 아 이거 다 1단계는 돌리는 게 제일 쉬워 뭐 일단 올리는 게 잘 쉽고 5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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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뭐 아무튼 이렇게 돌리는 거 1 그리고 또 뭐가 있죠? 그거 있잖아. 세종대왕 아 이렇게요? 세종대왕 이렇게 써서 세종대왕 나는 세종대왕 나란말 싸미 그 다음에 살짝 눌게요. 눈물을 넣어 뭐 될려나? 안한지 하면 되는데 물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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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었다가 사기 잔재주 있죠 잔재주 그 다음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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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요 이거 이거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술자 아니야? 그 다음에 모자를 왼손에서 오른쪽으로 텔레포트 하는거 이런거 이런거 이거 뭐야? 긴 열전이야? 이런 재수꾼 잔재주 부릴수 압니다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? 바로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? 바로 열어주고 주윤이 말도 하지마 말도 하지마 아 설정 그 giờ Das 여러분 こ Spoiler Hoy osta 감사합니다.